전기차가 조만간 도내에서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관련 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부품과 크게 다른 전기차 부품을 조달할 업체가 부족해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내연기관 차량 공조기 생산업체로 출발해 최근에는 전기차용 냉난방장치와 차선 이탈 경고장치 등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내연기관 공조장치보다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냉난방장치 수요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에서 전기차 양산 체제가 갖춰지면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역경제나 또 저희 부품 사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내에 이런 전기차 부품업체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내에는 300여 부품업체가 가동 중인데 내연기관 엔진이나 동력장치, 연료개통, 대기개통 부품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배터리나 충전장치, 전기 냉난방 등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어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로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조기 양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의 가지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일부 중견기업이 부품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 도내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